지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글자 그대로 장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공제해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저는 장특공제라고 할 거예요 장특공제는 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폐가치의 변동률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 것만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내 것만 왜 외국 것은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외국 것은 안 해주는 이유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도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제도다 그러니까 국외 것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토지 건물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세대상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앞자만 따서 부부, 귀신, 주파 기억나세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부부, 귀신, 주파 기억나시죠? 그중에 뭔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기타 자산인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 이런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야기예요 오직 뭔만 해준다? 부동산만 그것도 최소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장특공제입니다 단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기예요 믿음기는 안 돼요 일단 이번 과정은 제가 체크한 것만 보세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게 법이 개정이 될 수가 있어서 다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그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했으면 얼마를 해주느냐 하면 자,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요 차익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차익으로 그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해줘요 일정한 공제예요 그때 공제율은 몇 프로씩 해주느냐 하면 보유기간에 2%씩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구구단 2단을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몇 년부터 시작해요? 3년이죠? 그러면 3년 보유했으면 6% 곱하기 2에서 그러면 4년 보유했으면 8%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12년 보유했으면 24%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차익에 이해되셨어요? 단, 그러다 보면 100%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0%를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돼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해줘요? 3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해주는 거예요 15년까지만 계속 2%씩 늘어나고 15년 넘어가면 딱 30%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공지하십시오? 필요, 경비를 공지하십시오 그래서 뭘 구하십시오? 양도, 차익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공지를 해주라고요 여기서 공지해줄 때 이걸로 공지하면 안 되고 뭘로? 그렇죠 얘로 공지하라고 얘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됐어요? 차익에 그 차익에 일정한 공지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지를 해서 나온 금액을 뭘로 잡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으로 잡으세요 라는 이야기니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고 자, 취득가액 포함해서 필요, 경비가 6억이다 그러면 4억이 남죠? 4억이 남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를 했다 그러면 몇 프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20%를 공지를 해주라고요 20%를 왜? 몇 년 보유했으니까 10년 보유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20%라는 것은 뭐에 20%? 그렇죠 이 금액의 20%라고 이 금액의 이 금액의 20%가 아니고 차이게 그러면 4억의 20%니까 8천을 빼는 거죠? 그럼 20%를 빼면 여기는 80%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인 48에 30이 3억 2천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를 했어요 3년 이상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뭐 해줘야 돼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근데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이 하나 있죠? 고가 주택 얼마짜리? 1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죠 그 1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나쁜 집이다? 짠한 집이다? 짠한 집이다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줘요 비과세는 못 해주는 대신 두 가지 혜택을 줍니다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전부 과세한다? 일부만 과세한다? 얼마? 12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12억 초과분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반 부동산은 몇 프로씩 해주는데 2%씩 해주는데 얘는 미안하다 그래서 4%씩 해줘요 그것도 보유 따로 거주 따로 물론 거주 기간은 몇 년 이상 거주했을 때 한해서냐 2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는 몇 년은 당연히 채워야 되고 보유는 3년을 채워야 되고 보유는 보유는 거주는 몇 년을 채워야 되고 그렇죠 2년 이상을 채워야 되고 보유는 3년을 채워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려면 보유는 몇 년을 채워야 돼요? 3년 이상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3년 이상은 이해되셨어요? 대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3년은 채워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가 아닌 4% 혜택을 받으려면 그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에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거주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유라는 말은 그냥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유는 등기부상 날짜 실무적으로 말하면 아셨어요? 거주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들어가 있는 날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억에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전제조건은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을 보유를 했고 5년 보유 기간 중에 3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년을 그래서 20억에 팔았고 필요경비는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왔다? 10억이 남았다 10억이 그러면 10억 다 과세하지 않고 얼마만 이 20억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비율 8억입니다 그러면 20분의 8만 과세하자고요 됐어요? 왜?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되니까 12억을 빼야 되니까 12억을 빼면 8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20분의 얼마 8 20분의 8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몇 프로? 4% 큰일 나죠? 40% 4% 하면 큰일 나요 40%죠? 20분의 8이면 2, 4, 8 40% 40%니까 얼마? 4억만 과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4억만 자 근데 이제 양도 차익이 나왔으니까 장기부여 튜플 공제해 줘야 되죠? 자 장기부여 튜플 공제를 딱 하려고 봤더니 3년 보유했어야 안 했어요? 했으니까 장특공제는 되네요 그리고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안 했어요? 했네요 그럼 몇 프로짜리? 4%짜리네요 그러면은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20% 그죠? 곱하기 4 하면 12% 합치면 그러면 3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죠 4억에 32%를 공제를 해주겠다고요 그럼 4억에 32%를 공제를 하니까 나머지 68%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돼요 자 근데 똑같이 쭉 계산을 했더니 4억이 나왔어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근데 5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똑같이 5년을 보유를 했는데 1년만 거주를 했어요 거주기간이 그러면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왜? 장특공제가 되고 안 되고는 3년 보유만 따지면 되니까 3년 보유는 채웠다 안 채웠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를 해줄 거냐 4%를 해줄 거냐 봤더니 1년밖에 안 되네요 2년 거주가 안 됐죠? 그러면 4%가 아닌 2%만 해줘야죠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여기만 해줘야죠? 2%를 하니까 10%만 공제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는 공제 비율이 10%죠 차이가 나죠? 똑같이 5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5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에 따라서 공제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몇 년을 채워야 된다 3년 이상을 채워야지만 장특공제는 무조건 된다 보유기간은 대신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을 채우면 2년 이상을 채우고 그게 무슨 주택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때만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다? 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억에 팔았어요 10억에 사가지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10억이 발생하는데 1세대 2주택자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5년을 보유를 했고 3년을 거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고가주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는 말은 고가주택이라는 말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만 얘는 애초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이건 그냥 일반 부동산이에요 2주택자니까 그러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전체 다 냅니다 두 번째는 장기부여특별공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3년 이상은 보유를 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2주택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곱하기 2에서 10% 여기도 10%만 되는 거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전체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대해서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됐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공제율이 훨씬 더 높다 4%씩 공제를 해주니까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장특공제는 가능하지만 4% 혜택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됐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든 1세대 2주택이든 무조건 부동산으로서 몇 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3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3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장특공제는 무조건 돼요 모든 부동산은 다 돼요 근데 그게 몇 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보유 기간 중에 몇 년 이상을 거주를 했으면 2년 이상을 거주를 했으면 그때는 4%씩 해준다고요 그것도 보유 4% 거주 4% 각각 최대 40%까지 해줍니다 따로따로 됐어요? 그리고 두 개 합쳐서 최대 몇 프로? 80%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80%를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도 몇 년을 해야 돼요? 80%를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얘가 10년을 해야 40%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거주도 10년 그러니까 보유, 거주 각각 10년씩 해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곱하기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구구단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2단하고 4단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제율 그리고 그 금액은 무슨 금액 가지고 계산한다? 차익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공제를 해서 뭐가 나오면 장특공제까지 공제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소득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소득금액에서 이제 뭘 공제를 하셔야 돼요? 기본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본공제를 해줄 건데 자 우리 기본공제는 왜 해준다 그랬어요? 그냥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다 됩니다 다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차이점이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 값만 해줘요? 국내 값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국내 국외 다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슨 물건만 해줘요? 부동산만 해줘요 부동산만 토지 건물만 기본공제는 다 해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죠 기본공제는 다 돼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훨씬 범위가 넓죠 단 유일하게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안 되는 것은 뭣밖에 없어요 믿음기밖에 없어요 믿음기 그리고 이때 기본공제는 얼마를 해주는 거냐면 이때는 연 250만원을 해주거든요 최대 25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소득별로 해서 250만원이에요 소득별로 소득별로 자산별이 아니라 뭣별로? 소득별입니다 소득금액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소득을 몇 종류로 나누냐면 네 종류로 나누는데 우리 과세대상 부부기신 주파 외웠죠 그중에서 부부기를 하나의 집안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기 전체 합쳐서 얼마? 250 신탁수익권 따로 250 주식 따로 250 파생상품 따로 250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몇 칸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몇 개를 만든 거예요? 네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올해 다섯 개를 팔았거든요 다섯 개를 팔았는데 다섯 개가 다 부부기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섯 개 다 합쳐서 얼마밖에 안 돼요? 2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섯 개 다 합쳐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두 개 팔았어요 두 개 팔았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주식이에요 따로따로 250씩 해서 5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때 기본공제 줄 때 기본공제 만약에 같은 집안 내에서 두 개 이상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순서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뭡대로? 순서대로 공제를 해줘요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쪽 칠판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4월달에 4월달에 건물을 하나 팔았어요 4월달에 건물을 일단 주택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셨어요?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등기 되고 4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에게서 필요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고 차익을 구하시고 여기서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몇 프로를 토끼까지 썼는데 이제 뭘 몇 프로? 몇 프로? 8% 곱하기 2를 하라 그랬잖아요 몇 년 보유? 곱하기 2 곱하기 2 제발 아셨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8% 그래서 뭘 구하시라고요? 소득을 구하시라고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9월달에 토지를 하나 팔았어요 등기 되고 2년을 보유를 했어요 등기 되고 2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양도가에게서 필요 경비를 빼서 뭘 구하시고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부여트폴공제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소득금액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월달에 분양권을 하나 팔았어요 분양권을 3년 보유했습니다 양도가에게서 필요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하시고 장기부여트폴공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팔았어요 7년 보유했는데 7년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하나 팔았습니다 양도가에게서 필요 경비를 빼서 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부여특별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물건 하나씩 판단해요 그리고 그 물건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따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100만원이 나왔고 여기도 100만원이 나왔고 여기도 100만원이 나왔고 여기도 100만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얼마냐 이거예요 최대 500이죠 최대 500이에요 아셨죠? 자 몇 종류예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그래서 이게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이게 한 종류가 되는 거죠 부부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다른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얼마 250 여기 전체에서 25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자산별이 아니라 뭣별로 소득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묶어서 250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소득 범위 내 자산이 지금 세 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면 250만원은 어디서부터 공제가 들어간다 순서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100만원 앞에 금액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본공제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조해주는 돈이 아니에요 네가 번 돈에서 250을 가져가 이야기예요 세금 부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250을 가져가려면 내 손에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250 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250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내 손에가 100만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250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앞에 금액만 가져가고 끝 그러면 아직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또 앞에 금액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100만원만 끝 됐죠 그 다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50이 거죠 그럼 여기서 50만원 남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따로 250을 따로 받을 수 있는데 앞에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100에서 끝나는 거고 끝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직 얼마 남아 있어요 150 남아 있죠 150 남아 있죠 그 150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 사이는 못 가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는 350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금액이 안 주어졌으면 최대 얼마 500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금액이 주어졌으면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양도하는 것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합쳐서 얼마 250 여기 전체 합쳐서 250 250 단 앞에 금액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자체는 진짜로 되시려나 어렵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흐름 자체를 한 번은 잡아주셔야 돼요 한 번만 잡아주시면 이게 되게 수월해지는데 이게 안 잡고 계속 어설프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그 자산별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자산별로 따질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요 국내냐 아니냐 두 번째는 부동산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3년 이상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부터 보느냐 하면 보유기관부터 봐요 그러니까 보유기관부터 보고 물건을 안 보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주면 이 세 개는 장특공제 됩니다 이렇게 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만 된다고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것만 국내에 있는 것만 기본공제는 그냥 무조건 미등기 아니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단지 물건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해주고 소득을 몇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네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기를 하나의 집안으로 보는 거죠 신탁수익권 따로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그래서 각각 250만 원이니까 만약에 내가 자산을 팔았는데 이 네 개 다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최대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왜 연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1년치 모아서 판단하니까 그래요 자산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년치 모아서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보유특불공제하고 기본공제하고 지금 비교를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장특공제는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 것만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국내 국에 다 돼요 장기보유특불공제는 터지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줘요 기본공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두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뭘 외우셔야 돼요? 장기보유특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겠죠 물론 둘 다 안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기뿐입니다 둘 다 안 되는 것은 믿음기뿐이에요 둘 다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기 양도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물어봐요 장특공제는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거나 뭐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줘요 둘 다 안 됩니다 유일하게 둘 다 안 되는 것은 뭣밖에 없다? 믿음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본공제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장특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니까 장기보유특불공제는 요건을 정확히 외우시고 기본공제는 믿음기 빼고는 무조건 된다고 알고만 계시면 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빼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러한 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일단 기억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가서는 여기까지 지금 잡아서 우리가 외울 거거든요 올해 시험지에서도 이 문제 출제가 됐었고 올해 시험지에서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밑에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다 적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적어놓은 것뿐이고 아셨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부부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 첫 번째가 믿음끼는 죽었다 깨어놔도요 70%입니다 믿음끼는 죽었다 깨어놔도 몇 프로? 70% 됐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있죠? 기타 자산은 죽었다 깨어놔도 누진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믿음끼나 기타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믿음끼는 죽었다 깨어놔도 몇 프로? 70% 기타 자산은 죽었다 깨어놔도 누진세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끼도 아니고 기타 자산도 아니다 즉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칸으로 들어와야 되죠 가운데 칸 이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하면 잠깐 칠판 볼게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풀 때 4, 5, 6, 7, 6 이렇게 갈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4, 5, 6, 7, 6 그리고 1년, 2년입니다 올해 이거 외우셨던 분들은 이걸로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위 칸으로 갈 거냐 아래 칸으로 갈 거냐 이것만 따져요 위 칸에 들어가는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위 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다 공통점이 주택하고 관련된 거죠? 주택하고 입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일 때 몇 프로? 70% 2년 미만일 때 60%입니다 하지만 주택,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나머지는 1년 미만이 50% 2년 미만이 40%입니다 중복되는 숫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4, 5, 6, 7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됐죠? 그리고 2년이 넘어가야 뭘로 빠져요? 누진세로 빠져요 딱 하나만 빼고 분양권만 여러분들 분양권이 뭔지는 아시겠죠? 분양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죠? 문제는 분양권 상태로 팔았다? 결국 집을 살 생각이 없다 뭐 할 생각이다? 투기이다 그냥 분양권 가지고 장난칠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분양권만큼은 2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60%인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입주권도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입주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조화번이 받는 거예요 조화번이 조화번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입주권이었다?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뭐였다? 주택이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게 뭘로 바뀐 거예요? 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개발, 재건축만 아니었으면 뭘로 팔았을까요? 그래요 주택으로 팔았을 거니까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봐요 그래서 입주권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누진세로 들어가요 유일하게 투기성 물건으로 보는 것은 분양권뿐이에요 몇 번 외우시면 그냥 외워줘요 4, 5, 6, 7, 6이에요 4, 5, 6, 7, 6 그냥 딱 표 그려놓고 외우시면 그냥 외워줘요 일단 믿음기하고 기타 자산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게 외워져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4, 5, 6, 7, 6으로 가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위에 세 칸이 뭔지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하고 입주권하고 분양권 그래서 4, 5, 6, 7, 6 할 수 있겠죠? 네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좀 주의하셔야 될 게 70%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70%짜리가 하나는 믿음기인 70%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기가 아닌 70%가 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냐면 똑같은 70%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70%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70%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장특공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해주는 거니까 3년부터 해주는 거니까 기본공제는 되죠 믿음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주에서 7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죠 왜냐하면 70%가 적용되는 자산 중에서 믿음기인 경우는 기본공제가 안 되겠지만 믿음기가 아닌 1년 미만짜리는 기본공제는 가능하죠 장특공제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믿음기가 아니니까 똑같은 70%라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4, 5, 6, 7 4, 5, 6, 7, 6 연습할 수 있겠어요? 4, 5, 6, 7, 6 그리고 2년 이상의 육군 뭐에 한해서만? 분양권에 한해서만 분양권에 한해서만 그리고 이때 나머지는 다 누진세라고 그랬죠? 이 누진세는 전부다 이 누진세는 전부다 몇 프로냐면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나와있어요 누진세는 몇 프로를 말한다? 6에서 45%를 말합니다 6에서 45%를 딱 하나만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프로가 추가된 거예요? 10%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만 시험자에서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6에서 45% 구간은 우리 총론 시간에 제가 표로 만들어 놓고 있었죠? 누진세 표 있을 거예요 맨 앞에 나중에 8페이지에 봐보시면 나와있죠? 8페이지에 표 지금 누진세 표 나와있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6에서 45%가 단지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구간에서 6% 대신 몇 프로를 16%를 아셨어요? 15% 대신 25%를 플러스 10%씩만 더 시키면 돼요 맨 끝에 가보면 지금 8페이지에 그 표에서 맨 끝에 보시면 6%, 15%, 24%, 35%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전부 다 10%씩만 추가시키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 즉 나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대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나대지를 팔았어요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의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비사업용 토지는? 있어요? 그런데 꼭 시험 문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의 특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면 느낌상 왠지 안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불이익이 딱 하나예요 세율에서만 불이익이에요 세율에서만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계산구조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하십시오 필요 경비를 공제하십시오 자 필요 경비에는 뭐가 들어간다 양도가액 아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나오면은 뭐라고 하고 차손 플러스 잔액이 나오면 차액 차액이 남았으면은 여기에서 뭘 해 주십시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십시오 좀 줄여서 쓸게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소득금액이 나오면은 여기까지는 자산별로 계산하십시오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다시 뭣별로 인별로 계산하신 다음에 여기서 무슨 공제를 해 주십시오 기본공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십시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거래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 그리고 여기서 선을 그은 다음에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시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그은 다음에 나머지 경비로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비용 처리해 주시고 만약에 매매사례로 가거나 감정가로 가거나 환산가로 가거나 기준시가로 갔을 때는 계산 공제한 금액을 공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 그렇게 해서 차익이 나왔으면 뭐 해 주십시오 장기보유특불공제를 해 주시는데 장기보유특불공제는 어디에 있건만 국내 것으로서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 주십시오 이것만 그래서 이게 됐으면 그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해 주시되 이 공제율은 2%짜리와 4%짜리가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나왔으면 기본공제를 해 줄 때 기본공제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으로 나누어서 부부기 합쳐서 250 신탁수익권 따로 250 주식 따로 250 파생상품 따로 250 그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세율을 곱하는데 미등기 몇 프로? 70% 기타자산 누진세 6에서 45% 그 외 나머지는 4 5 6 7 6 나머지는 누진세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전체예요 이 시기에 맞춰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였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6 8 9 8 9 9 9 9 감사합니다.